맛있는데? 앞자리를 뺐다고 내가? 아 이 개새끼들 부끄러운 것도 보여줘야 되나 진짜 이 시발 앞자리 뺀다고 앞자리 뺐다고 하는 새끼 다 불러해 아 나 못참는다 진짜 아니 윤중이 형 잘하잖아요 형 존나 못해 컨셉 아니야 그거? 이번달 승률 컨셉 아니에요? 이번달 승률 10%가 안돼 아가리 닫아 아니 형 맨날 새벽에 그 윤환이 형이랑 일통의 빵에서 그런거 아니에요 아네 이제 눈도 부딪히지마 임마 아 아니래 형 뭐해 빨리 도착하 뭐해 빨리 도착하 뭐해 컴퓨터 놓고 오버 상기하라고 이거 이 시집새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멤버 지금 탭패닉상 다 나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탭패닉상 중에 아무도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아 진짜 거짓말하는 새끼 패드가 존나 안 움직여 진짜로 아 핑계처럼 들리지만 아 진작에 문 열걸 이거 패드가 왜 뻑뻑했나 할 때 문 안 열어서 뻑뻑했네 김윤중이 자새끼야 뭐하는거야 윤중이 형 들어왔어? 들어왔어? 들어왔네 윤중이 형 아 이 새끼 뭐 뭐? 실력맹? 에라잉 윤중이 형 심각합니다 형님 방금 진짜 에 윤중이 형 근데 그거 아시죠 형 1경기에 좀 선나가게 해가지고 형 경기력에 영향이 그게 맞지 어 그게 맞대요 2경기가 제일 컸어 다 이긴걸 갖다 그냥 던지는 모습 보고 윤중이가 대단히 하지 마시구요 1경기 때 링크로 돌아왔으면 막는거를 그냥 뚫려줘가지고 내가 석이 나가가지고 윤중이가 불족발 모니터에 던졌어 니 경기보고 어 석 졸나 숙박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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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